김블루 님이 주최하시는 베리니 대회에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스크린 님인데 연습한 인데 열심히 한번 분발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이 김재원 님이시고요. 그리고 원정상 님 그리고 IT 유튜버 이섬 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. 아 됐다 됐다 이제 마이크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 언제나 편하게 편하게 갑시다. 저희끼리. 네 저희는 자신감은 많지만 실력 없는 팀 파이팅 합시다. 다른 팀들 보니까 절반 정도가 자신감이 없어. 아니 뭐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그래요? 좀 베리니 아닌 사람들 몇 명 보여요. 그러니까 도토리들만 와야 되는데 지금 감송이들이 몇 개 보이는 상황이에요. 뭐 반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아 그럼요. 유쾌한 반란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게. 맞습니다. 시작했다. 저런 거 사야 되네. 저희 어디로 가야 돼? 디스코드 마이크 꺼도 디스코드. 뭐라고요? 그럼 왜 꺼져? 당신이 뭔데? 디스코드 마이크 꺼져. 디스코드 마이크 꺼져. 나 일단 경계장님 따라가기 눌렀어. 오케이 오케이. 우리 끝나는 지점메터. 슥슥 올라가는 느낌. 가자. 근데 여기 오겠다. 블루님이 밀푸타 간다는데요? 어. 연막이겠지. 에이 설마. 아니 진짜 안 내렸어 마지막까지. 안 내리면 여기밖에 없는데? 야 김블루 나보다 못해. 걱정 마. 역시 자신감. 자신감. 자신감 하나밖에 없는 남자. 칭찬인가? 아 밀타 진짜 내리네? 빨리 먹고 도망치는 게 나을지도? 맞아요. 도망친 게 나을지도? 도망쳐. 오케이. 오 님들 저 3렙 조끼. 이거 탱커 가능한데? 연료통 두 개 주웠음. 오케이. 연료통 세 개 주웠음. 자동차가 여기 있거든요? 제가 가져옴. 여기 지만 틀면 안 됩니까? 예예 털고 계세요. 저 자동차 가지고 1종 보통이잖아. 제가 데리러 갈게요. 아 잠깐 입섬님. 네네네. 혹시 면허 어떻게 되시죠? 저 1종이죠. 역시. 아 이종은 저희 가만히 있겠습니까? 이종은 저기 조수석에 타주시면 되고요. 1종이 운전합니다. 어? 그.. 잠깐 한 1분 정도 소란스러울 수 있는데 괜찮나요? 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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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. 여사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? 요리 놀려. 제 딸입니다. 아. 오! 에흐ㅎㅎㅎㅎㅎㅎㅎ 저는 또 게임 안에서. 나도 게임 안 narr community. 이스테이거 아닙니다. 아 넌 놀래라. 너무 놀렸다. 일단 자기 장 변하는 거 보고 일단 이동하자. 아 그러네. 오. 아llan. 제 0.3M 값시다. 오케오케. 타세요 타세요. 아 노 노 제가 연수 해드릴게요. 오케오케. 너무 느려요 차가 아 그거 쉬프트 누르면은 이제 풀악셀인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숙달 된 다음에 어 아직 아직 숙달 된 다음에 어 이 사람이 진짜 앞에 잘 보세요 어 뭐야 이거 어 자기장 뭐임? 이거 우리 괴차라에 물속에 들어가 있을래요? 그럴까요? 어 저기 섬이 있다 섬 어 갈래요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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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엄청 많이 먹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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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거야 분명 싸울 준비 싸울 준비 오케이 우와아아아 괜찮아 가라있어 우와아아아아 안아팠어 x2 괜찮았어 x3 안아파 x2 이 정도면 괜찮아 진짜 여기 세움 무서운 사람들이네 진짜 물속으로 들어갈까 그냥 나쁘지 않은 방법일지도? 잠깐만 우리 많이 맞으시는데 저기 누워 계신 분 자 나 연막탄 있음 살려 두 두 불어 기압으로 기압으로 야 물속으로 물속으로 도망쳐! 물속으로 도망쳐! 빨리 타! 빨리 타! 물속으로 가면 어떡해 아들리바 캔플라이 좋아요 잡았어 잠깐만 아이쿠 누워 오히려 누워 아 다 막았는데 진짜 다 막았는데 오히려 아무도 날 안보일 때 자 노래 불러드릴게요 제발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요 싹스 가자 싹스 그렇지 싹스 그렇지 야 우리 그거 사용할 수 있음 제세동기 제세동기 아 눈이 아파 안보여 이거에 죽네 아 뭐야 배그 운영자님이잖아 아 우리 최강팀한테 죽었네 아 이정도면 인정이죠 아 우리 향 피워준다 와 재수없어 다음이 그 맵이니까 제가 이 맵은 좀 연습해봤으니까 한번 저의 오더를 한번 내려드리죠 재밌게!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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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란 에일리님 기절하면 노래 불러준다고 그랬는데 듣고싶다 찾아보죠 오 복귀님 곧 시작됩니다 오 곧 시작된다 잠깐만 한 번 가까워 개정님 제가 거기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 근데 숨어있을거임 일단 살아계셔야 됩니다 저희 이서님 네 저도 숨어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랑 개정님은 뭉쳤습니다 와 여기 몇명 있을까요 밖에 많아도 다섯명 일단 확실한건 다 쫄고들인듯 아 아까 에일리님 죽지 않았나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여기서 부활을 했다면 죽인 다음에 노래를 듣자 보여줄게 완전히 노래 듣고 싶은 나 오오오 안 뜨어 안 뜨어 안 뜨 으어어어어 어 플라이 숨어있ата 에일리님 누나한테 죽었으니까 괜찮아 헷 WaE 누나 에일리님 viして 어 저희 팀원이 당신이 쬐고 있어요. 도망가세요. 최대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. 봐드린 겁니다. 더 이상 가까이 오면 봐드리지 않습니다. 엘린이 많이 있습니다. 도망가세요. 안녕하세요 인간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와 개시끄러워 미친. 저장 너무 시끄러워. 고막 터지는 줄? 정돈이 안 돼있어. 너 누구야 어떤 새끼야 시발 대답해. 이쪽은 입이 좀 거치네요. 뭐라고? 입에다가 따발총을 다신 분이 계시네요. 입으로 좀비들 다 킬하겠는데? 누구세요? 무서워. 와 복장도 무서워. 하우카우지? 하우카우지? 자 갑시다. 하우카우지입니다. 근데 학교야 이정? 독보다 빠르게 나단대가 안다른지. 빠르게 리듬을 다루며 뒤에 나간다. 또 빠르게 빠져들어가 빠져버리는데. 들어주게? 어디 내려? 학교가 낫지 않나? 어우 개시끄러워.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? 아 다 포칭키 가네. 여기 가야되나요? 가야될 것 같기도 하고. 괜히 우리만 외톨이 되면. 아니 오히려 안전할 수 있잖아요. 오케오케. 아 근데 좋은 생각 있음. 여기 있으면 좀비 못 올라오긴 하거든요? 아니 좀비 계단으로 올 수 있는거 아니에요? 아니 여기는 못올라요. 낙하선으로 밖에 못올라요. 제자리. 근데 자기장이 안좋아서. 제 집이에요. 누구지? 왜 목소리가 들리지? 제 집이에요. 들리죠? 왜? 뭐 지방룡 있나? 자기 집이라고 자꾸 하소연 하시는데. 아니 이거 좀비들 목소리 들을 수 있는거 아냐? 아 그건 좀 무서운데? 잠깐만. 어 우리 조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? 아시죠. 우리 조진거 같은데요 이러면은? 아니 그럼 좀비들도 다 저기 있을거 아니에요. 그러니깐요. 그래서 일단 안전하기는 할 듯. 아 이게 다 부쳐야되는거네. 어 우리 지금 완전 그 느낌인데요? 주인공들 막 핀치인데. 여기까지인가 보군. 하면서 딱 죽으려고 그러는데. 이제 차 라이트가 멀리서. 빵빵 하면서 이제 막 손으로 딱 가리면서 보는데. 어 잠깐만. 안녕하세요 선생님. 뭐야? 여기 여기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요. 저기 김계정이라고 합니다. 아 계정님 계정님. 저기는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저기. 아 그래요? 생존자가 나왔네. 우리 그럼 다시 학교로 갑시다. 아 네. 이거 이거 제가 몇판 해보니까. 무조건 인서클 쳐야돼. 인서클. 이거 저쪽가면 이제 다 죽어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래서 저기. 아 근데 왜 다 저기 가는거에요? 저거 나와야되는데 저거? 이거 왜냐면 자기장이 진짜 겁나 빨라요 진짜. 말도 안되게 빨라서. 아 그러네 엄청 빠르네. 근데 선생님 누구세요? 아 저 그 그 신구민이라는 스트리머인데.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딱기에. 어 아까전에 저 죽은거 같은데? 님 일로와봐요. 사람한테 아직 총 맞아본적 없죠? 이번판 들어가지고. 하하하하하하. 아이 사람끼리 싸우면 안돼요. 많이 곤란하신 분을 만났네? 하하하하. 포친킨 저러면 다 죽은거 아닌가? 아니. 포친킨 진짜 다 죽었는데 지금? 우리 일직선으로 빠르게 들어갑시다. 죽을까? 와 자기형 조줬는데 이거? 그냥 계속 뛰어야되는데? 어 뭐야 여기 이분 누구야? 저기 앞에 공룡 한 분 계시는데요? 아 여거 여거 저희팀이에요. 아직 안들림. 아 돌린님. 아 돌린님. 돌린님 거 팔각정에 그지같은거 밖에 안나옴. 하하하하. 붕들아도 있어야되요. 붕들아도 있어야되요. 아 구상 하나 있음 구상 있음. 컴온컴온컴온컴온. 하나. 와 저 옆에 뛰어가는거 봐 저기 부유들. 그니까 저게 좀비라니까 지금. 아 흰새끼 좀비구나. 어 좀비 너무 많은데? 이거 좀 도와줄까? 아 도와주면. 아니야 형 우리 총소리되면 우리가 죽어요. 안됨. 좀비들 어차피 저기 포츠키에서 오는 사람들 잡을거 아니에요? 맞음 맞음. 그래도 지금 자기장들 다 들어오고 있네. 사람 숫자가 갑자기 너무 줄어든다. 어 이거 따라잡히는데 이러면은? 스코어 따라잡혔어 우리 지금. 어? 앞에 있는 집 좀 한번 털어보죠. 폭탄 두개. 그렇지. 어 좀비다. 들어왔어. 님들. 좀비 들어와요. 빨리 가야됨 우리. 좀비 저기 살았다. 어? 저거 뭐임? 뭐야 이거. 뭐야 좀비인데 대가리 밖에 없어요 이거. 이거 대가리 밖에 없음. 뭐야. 이거 운영자네. 운영자가 버그스네. 아 한 대 맞으면 감염돼가지고 이거 깎이는구나. 망했다. 아 뭐야 버그스네 운영자가. 어 저기 자리 잡아놨다. 사람들. 여러분들. 지원군 왔습니다. 지원군. 아 나 알수면 어떡해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무리 봐도 여긴 아니다. 아무리 봐도 여기는 아니야. 선생님. 말로. 말로 좀 하죠. 에? 뭐야 말로 합시다. 아아. 말로 하자고. 에이. 초록대가리. 나를 두 번이나 죽였어. 어? 어 뭐야. 야 팀장이잖아. 암마. 아 나 연단님한테 두 번 죽음. 아니. 저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. 어떤 좀비 하나가 저한테 악당하면서 지나가더라구요. 누가 봐도 우리 팀장님이었거든요. 이거 해명 좀. 저 아닐걸요. 저 좀비들이 저랑 안 놀아줘서 혼자 다녔음. 네. 그 혼자 다닌 좀비 옆에 있었거든요. 아하. I'm so sorry.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. 아휴 수고하셨습니다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다들 이제 주무시러 가시나요? 롤이나 할까? 롤은 못 참지. 렛도만들. 아아아아 Nik만. 어머니는 두! 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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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다 creative ven을 하는걸 패드 ambitions. 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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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참을 말angaoken, 후 mask에 word. 트 buraya чего 들어간 roof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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